2021년 5월 11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마이골테스트 들리십니까? 여기는 하늘쏘 들리십니까? 통신 끝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일맹 휘파람건물 그리고 차까지 따라오면서 차를 두드렸던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는 이게 편할겁니다 휘파람건물 휘파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차까지 귀신이 따라왔던 일단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저를 끌어당겼어요 누군가가 여길래 답사를 안했는데 제가 카메라를 너무 밑으로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오늘도 좀 그럴거 같아요 최대한 올려드릴텐데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바로 여기 위에가 상호가 있어요 너무 조용한데.. 너무 조용한데.. 귀신단 Mes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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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잘못 들었나?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혹시 밑에 계세요? 밑에 누구 계십니까? 계세요? 계시면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누구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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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저 문 뒤에 있죠? 문 뒤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분명히 뭐가.. 어? 누구..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음.. 여기가 조금씩 이렇게 좀 불쌍한 mates 으윽 집에 한 번 hairs injust ought 으윽 5 4 5 벽벽벽 마이콜 또치즈니스 안돼.. 거기있죠?! 거기있죠?! 아..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기운이 엄청 쎄요 뭐 때문에 화난거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저 말고 누가 왔다간거 같아요 잠깐만요 건물 전체에 다 퍼져있어요 건물 전체에 다 퍼져있어요 잠시만요 저희 전화 그만 치시고 잠시만요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한테 왜 지하로 오라고 하셨죠? 이쪽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들어와요 들어가.. ... 앉으세요 잠시만요 아.. 아.. 운.. 흘리지마!! 흘리지마!! 죽을지 마시고.. 어허허어허어허어허 pollution 우와cychral 흘리지마 왕자님, 우리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제 그만하시고 매번 올 때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는 얘기해 주셔도 되지 않았습니까? 왕자님, 이제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시만요 좋다 좋다 일단은 한 대 태우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몇 분이 더 계시죠? 기운이 세세 이건 담배고 기운이 이상세 진짜 왕자님 혹시 여기에 지금.. 저는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얘기나 들을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실 곳이 못됩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들립니다 가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아침에 부적을 태운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걸로 하나 더.. 예 알겠습니다 자, 세걸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데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둘이요? 네.. 나이는 서른둘이고.. 혹시.. 여기 계신지 꽤나 되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좀 됐다고..? 가고 싶은데.. 불 좀 꺼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 불을 말씀하신 건가요? 불 좀 끄라고..잠깐만..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혹시 결혼을 하셨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다고..? 보고 싶다고..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실례가 안된다면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택시? 칼? 택시.. 칼.. 무슨 말이지..? 웃음.. 정확한 내용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버둥 쳤다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이제 그만.. 아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만.. 제가 템피 한대만 더 드릴테니까..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거고 뭔 대답을 듣고싶어서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거니까.. 그냥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왕자님.. 저는 한가지 이렇게 드리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싶은 말은 여기 계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고통스러워실테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여기 계신건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셔야죠 생전에 좋아하시던 사람도 있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긴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곳에 계신거 알면은 통곡할 일입니다 확실히 그래도 대화를 해주실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제 성의를 받아주셨는데 처음에는 좀 거부반응 보이시다가 총 제가 3개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대화를 해주실때는 어느정도 성의를 받으셨고 지금은 이제 그만하자 더이상의 성의는 안받으신거 같은데 4회의 성공 5회의 연단 2회의 연단 2회의 연단 2회의 연단